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어젯밤에 발표한 것도 있고 다시 시드니 전역 또 호주도 일주일간 록다운을 또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적인 그런 걸음을 걷는데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획됐던 모든 것들이 예정으로 바뀝니다 견진성사도 세례성사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됐던 건 다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10시 반미사의 공지사항이 우리 공적인 우리 본당의 소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본당의 형제님 계오파스 형제님께서는 또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이렇게 문자로 해주십니다 너무나 수고하시는 형제님인데 여러분 이렇게 도와서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우리 많은 우리 한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형제님에게는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정확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준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온라인 교무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무금, 봉원금 온라인으로 부탁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온라인으로 교무금이나 봉원금을 낸다는 것은 은행에 간다는 것이 아니래요 은행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인터넷 다시 말하면 자기 휴대폰에 계좌가 있잖아요 그 계좌 휴대폰으로 할 수 있으니까 휴대폰에서 교무금에 해당되는 계좌번호를 찍어서 말 그대로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 이체를 하는 겁니다 은행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도리 사무장님도 해주셨고 해서 혹시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에서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가족들한테 부탁을 해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주에는 어느 우리 교 한 분이 좀 목돈을 내주셔가지고 오늘 교무금 이번 주는 조금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사장 다 아시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 것, 계획되는 건 못하지만 또 운영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계획됐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온라인으로 송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공개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8월 21일이 영명축일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이 김대건 안드레 신부님 탄생하신 날이에요 8월 21일이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8월 21일 전후로 해서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많은 기도라든가 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평화방송들을 보시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대전교구의 설매성지 김대건 신부님 탄생지가 있으시죠? 따로 우리 본당도 또 김대건 신부님 유예도 모시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평화방송이나 대전교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대건 신부님 8월 21일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중요한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늘 건강과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 품 안에서 늘 위로받기를 축복드리고 장엄축복으로 오늘 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